안녕하세요. 선생님의 쪽지로 뭘 하라고 했죠? 0.1 아니죠. 오늘은 0.1 0.8 오늘은 0.1이고, 다음에는 0.2 영상이랑 2개예요? 네. 그래서 0.1 한번 해보자. 준비됐나요? 다 별표도 있습니다. 선생님이 별표도 안가. 어떤 학생들 하면 좀 틀렸을 때 안가. 자, 그럼 얘네는 어떤 조회가 될까? 레이스 와우 레이스 오케이, 해보자 페이스 다음 레이크 오케이 스케이크 스케이크 아니에요 케이크 케이크 어, 나 태용기 출렸다. 오케이, 다음 케...크...어...에...그...레...이...그레이. 그레이프 피...피 소리까지? 그레이프 그레이프 테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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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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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필 처음 하네 그래 네 준비됐죠? 네 오케이 오케이 테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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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렸죠? 나이스? 오케이 그래서 민주가 썼는데요 선생님 써볼게 이런 게 아니'.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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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고 맞지? 네 틀렸죠 오케이 그래서 sh는 슉 uncle uncle A는 A, T는 T는 뭐예요? 시케이트 시케이트가 뭐야? 시케이트가 뭐야? SLT 이 뒤에 거 말해요? K2는 맞아요? 몰라요 아 시케이트가 아니고 스케이트 스케이트겠죠 이 사람아 아아 틀렸네 예 아아 조만 써요? 예 스케이트 올바르게 K K A K K K E S K A H E SK A, T가 아니고 스쿠 A, T 호연은 이 좋습니다 X 라 여기서 호연을 내고 레이스 레이스 해볼까요? 이런 펄이 있다니? 선생님 선생님 봐야돼 알았어요 잘 썼어? 오케이 맞았네요 드디어 레이스 한 번 출렀는데 드디어일 거 없겠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자 계속해서 테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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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뭐야 민주 얼마나 똑똑한지 테이프 꼬롱꼬롱합니다 맞았어요 맞습니다 얘는 게이트 게이트 써볼까요? 게임 게임 아니면 게이트구요 게이트 써볼까요? 오케이 볼까요? 게이트 와우 맞았네요 역시 클래스카드 열심히 해오니까 잘하네 얘는? 저 클래스카드 안했대요 지금 했잖아 아니 저 지금 매칭 게임만 계속했대요 뭐 할 때쯤 클래스카드 안 나오잖아 얘는 소리부터 내고 글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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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래스카드 공부할때 항상 소리내여서 1위금에서 하는거야 볼까요? 글랩 맞았네요 글랩 오우 처음에 하나 틀리고 그 다음에 달리는데 얘는 처음에 맞았다고 쳐요 흐흐흐흐 여기 사기를 폴리구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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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스 맞았네요 됐다 페이스 페이스 오케이 에스가 쓸 내주기도 하지만 씨도 쓸 폴리구토 이름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남의용에서 라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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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폴리구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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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쓴거야 아뇨 아니요 볼까요? 아슬아슬하게 말한대요 블레이크 블레이크 전혀 어떻게 내고요? 맞았다 그 다음에 클래식 카드 복습 그 책은 마지막 페이지 써보는 건 집에 가지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페이지에 대해 확인을 받는 거잖아요 자, 얘네 어떤 소리 할까요?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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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크는 책이 다 됐으니까 클래식 카드 폰으로 잠깐만요 7이랑 8이랑 7은 전번에 해야 되는데 안했으니까 하고 8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건데 조금 하고 가고 아니요 케이크 다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됐어요 알았어요?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죠? 3단 케이크예요 3단 케이크 근데 선생님은 못 먹어요 왜요? 나 안 줄 거예요? 저만 먹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, 오늘 2하고 3이니까 영희 양이 좀 많아요 알겠습니다 튼튼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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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하면 닦으면 어린이 좋아해 Florenício fenen 짜 짜 ни signs c ko